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곳 사과현 안쪽에 종이기지를 만드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실제 저희 미적박물처럼 두 분이서 만드시고 만든 제품들을 전시하고 하는 그런 종이국의 가구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와보면 세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또 판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가옥에서 저희가 조금 거리를 안으로 걸어들었는데 이 분도 설명을 해주시고 두 분이서 같이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청구에 보면 이런 것들을 지금 역사를 소개하면서 가정집의 사과니시키 전통 직물공예를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왼쪽에 보시면 저와 같은 것들을 실제 이곳에서 제작을 해서 판매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